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제가 SOXL에 투자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요지는 SOXL의 매수 및 매도 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고요 SOXL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자는 취지이자 저만의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 혹시 투자자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SOXL에 투자하는 이유 3가지는요 첫 번째 SOXL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OXL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에 투자하는 ETF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SOXL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SOXL에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인텔, 엔비디아, AMD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드컴도 있고 등등 해당 SOXL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은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AI라고 부르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SOXL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성공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지금 초입이죠 이제 과도기인데 4차 산업혁명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의 또 반도체죠 산업의 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 SOXL은 시장지수를 상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XL은 일간 또는 연간 복리 수익률에서 시장지수를 상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ETF 내에 포함된 종목들의 성과와 시장 동향 등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기도 하죠 SOXX를 추종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제 바뀌었죠? IC 반도체로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 SOXX의 3배의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XL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SOXL의 일간 복리 수익률이 S&P500 지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는 5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SOXL 차트고요 빨간색이 SPY라고 해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SPY 같은 경우는 쭉 우상해하고 있죠 반면에 SOXL은 낮을 때도 있고요 높을 때도 있고 또 높을 때도 있고 그다 갑자기 엄청난 상승을 보입니다 엄청나죠? 그다 엄청난 하락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3배 레버리지라서요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요 근래 밑에 있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SPY보다 S&P500 지수보다 올라온 거죠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3배 레버리지라서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급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게 되면 진짜 이거는 진짜 쪽박이죠 완전 만약에 전 재산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때 많이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때 있잖아요 많이 모아가셔야 급상승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주게 되는데 고점은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점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과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SOXL이 추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꼭 고려하시고 자신의 가용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절대 전 재산 물빵하는 고점에서 물빵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종에서 큰 성장세가 나타났죠 그로 인해 SOXL 가치가 크게 상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죠 2021년, 2022년 사이에 엄청난 급상승이 있었죠 이때는 모든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승을 했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절이죠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요 아무튼 따라서 SOXL에 투자하시면요 일반적인 주식시장보다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부분이 크죠 그리고요 SOXL은 다양한 리스크 분산화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TF인 SOXL은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별 주식에 비해 리스크 분산화를 제공하고요 단일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 개별 주식으로 인한 위험이 전체 포트폴리오나 소액 투자금이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아 안정성의 면에서 장점입니다 하지만 탭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위에서 제가 확인시켜드렸죠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분산화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시장 리스크 분산화 가능하고요 SOXL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요 개별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주가 하락이나 부정적인 소식이 있더라도 다른 기업의 성과나 긍정적인 동향으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리스크 분산화인데요 SOXL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업 중에 투자기 때문에 한 섹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겠죠 예를 들어 특정 반도체 기업이 판매 감소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른 성과 좋은 기업들의 성과로 인해 포트폴리오 전반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단일 종목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단일 종목으로 인한 위험이 전체 포트폴리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SOXL 내부 구성 종목들의 각각의 가격 변동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XL은요 인기 있는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등 다양한 이렇게 기업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ASML 등등 노광장비로 유명한 그런 회사도 있고요 CSMC도 있고요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이렇게 여러 회사로 구성된 이테프는 각각의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서로 상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제조 공정 문제로 생산 지원 혹은 하드웨어 결함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해당 회사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보시면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회사들 중에 새로운 제조 공법 개발 혹은 혁신적인 제품 출시 등 긍정적인 소식을 발생시켜서 해당 손실을 상세할 수 있다면 전반적인 SOXL ETF 자산 가치는 크게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XOXL은 여러 개별 종목 간 리스크 분사나 섹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위험 요소 완화 등 안전하고 균형 잡힌 투자 환경을 제공해서 투자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SOXL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종에 투자는 ETF고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 분산화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개별 주식에 비해 안정성, 위험 관리 측면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SOXL은 시장 리스크와 섹터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별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섹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완화시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XOXL은 단일 종목 리스크를 회피하게 됩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단일 종목으로 인한 위험이 전체 포트폴리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SOXL은 반도체 업종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4차 산업혁명, 그런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죠 따라서 SOXL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세와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SOXL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동반되죠 특히 SOXL은 3배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 3배가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도 3배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리스크가 동반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축과 충분한 조사, 공부,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의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산들이 손실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지만 그래도 반면에 이제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하락의 경우도 예측하시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 모양 저모양 다 따져보시고 만약에 3배 떨어진다고 하면 자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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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